하하, 하하. 하하. 어, 전 뭐야? 아, 집에서 플로리스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? 뭐, 네. 그러긴 해요. 꽃꽃을 좀 직접 해볼게요. 바깥에 있는 소마무도 2년에 한 번씩 이발을 해야 하니까. 꽃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. 그치. 저렇게 선물 받으면 진짜 고마워하겠다. 우와! 오! 오! 많이 해봤다. 많이 해본 거예요, 저거는. 꽃꽂이를 직접 배우신 적 있으세요? 아니에요. 그냥 해버린 거예요. 느낌대로. 깔끔하구나. 추억하게 그냥. 나는 무슨 유럽 영화 보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러시아 영화 같아. 우와! 우와, 너무 잘하시는데? 리본도 너무 센스 있게. 너무 예쁘잖아. 예쁘지 않아요. 페럭 씨 대단하다. 우와, 꽃 되게 좋아하시네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. 너무 멋있다. 대박이다. 어, 뭐야? 뭐죠, 이게? 뭐 하시는 얘기지? 잘 봐. 뭐. 그러니까 들어온 순간에. 어떻게 보이는지?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는 거예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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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